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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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성경의 법 7개요 이걸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말고 전하는 거요 그렇게 내가 일하잖아요 내 친구들 다 은퇴했어요 이 고등학교 친구들 목사가 몇명 있었는데 목 한효정은 죽었고 또 서른사람들 살아있어서 목회를 하는데 은퇴하고 은퇴목회자에요 원목사 있고 부목사도 원로 목사로 보충으로 들어간다고요 나는 내가 원로 목사고 내가 원목사고 내가 달림 목사고 내가 선교회장이고 혼자 다 해 그런 목사 3개 있으면 자달라고 봐요 나이가 84 된 사람이 설교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20분이고 90분씩 90분 어떤 치사 그래 목사님 잠깐 잡았지만 안 되니까 좀 시간 죽으세요 글쎄 그건 난 모르겠고 힘난도 해 봅니다 그래 7대 법 에덴 동산법은 중앙에 선악가를 아는 나무 먹지마 하나님이 외쳤어요 그 아담이 알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안 먹지요 근데 여자가 참 간사해 남자를 죽였어 그래서 따라서 여자는 나쁜 여자야 자기 남편을 죽였어 어떤 여자 여기 여자 여기 여자 여기 여자 여자 손 들어봐요 여자 손 들어봐요 여자야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지 그렇죠 사람은 남자가 사람이에요 근데 갈비뼈로 도와라 도와라 만들었더니 도기는 커녕 선악가 같다 도와라 죽여버렸어 그래 하나님이 알아뵐께 야 너 선악가 먹었지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래 여자가 불러서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 뱀 만들었잖아요 뱀이 그것이 먹었지요 뱀아 너는 선악가 없어서 먹었지 너는 저질받아서 배때로 다니고 흘만 먹고 살아 흙이 뭐여 흙이 흙이 철도 몰라 여러분 살이 흘뜨버려 이거 그래서 장식 3장 숙제 따라서 아담아 니가 금단에 서니까 실가를 세낙가를 먹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버려 그 한마디로 6천년 동안 940억이 공동문제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집 앞에 연구차가 기다린다니께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는 화장터로 바로 가 그게 돈이 더 적게 된다 이렇게 2시간 꾸면 한 2백만원 좀 꾸면 이렇게 그래서 갔다가 흐트면 끝나 무덤도 없고 필요없어 다 부활할 건데 뭐 여러분 사람은요 뒤에 얘기해서 고래가 잡아먹든지 사자가 먹든지 다 부활 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시골 가면 벽이죠 벽 벽돌에 거기서 영혼이 나온다니께 몸이 부활해가지고 벽에서 할아버지 오오 나왔다니 그래서 둘째 부활 때 다 나온다고요 그럼 찾아다니 정정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서 6천년 동안 육체나 죽었어요 여러분 몸이 죽은 몸이요 아무리 닦고 화장했고요 소용없어 죽은 송장에 지금 송장에 분바라 송장에 나도 송장 너도 송장에 다 송장에 여러분 크림 가시피 사지 오세요 사지 마세요 명기 써볼 걸 뭐 그걸 발라 다루도 써라 바라도 써라 안 받았었는데 할머니들 화장하지 마세요 그 돈 가지고 현금 왔어요 크림 한통에 5천년 더 가죠 5천년 더 가 3천년이야 3만원 30만원 아이고 그러면 그 왜 바릅니까 하루라도 사람 좀 떼 보자고 아이고 바르면 주름살만 생기더라 그러지마고요 내가 사는 법을 알려줄게 주 예수를 믿어라 미끼리 밑에 때렸다라 믿어라 예수만 남은 영생이다 그래서 아람이 죽었지요 육이 죽었어요 영어는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인데 양 잡아서 껍데기 그것이 장세기 3장 21절이에요 아담이 영어는 죄만 짓지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 버려만 받았어요 그 가인은 버렸어요 가인은 아담의 큰아들인데 귀신이 들어가서 동생을 돌로 떼죽였어 그래 아벨은 형님이 죽여서 왕이 됐고 형님은 동생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세제풀 못 가게 됐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때려 죽이고 있어요 맞아 죽고 있어요 아니 여기 몇 명은 때려 죽이겠어 미워서 못 견디겠어 저거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나 따라서 죽을 것이 안 죽는다 그거 가인이에요 내가 누구누구만 하나 할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게 교회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내가 보고 있어요 누구누구는 갔어 저쪽으로 마귀 쪽으로 그건 선택이요 자기는 모르겠지 누군지 이 각 그 알면요 자살합니다 모릅니다 알 때까지 알지도 모릅니다 가인이요 동생 죽이고 넘넘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 살인자가 그래서 곡식으로 쌀 갖춰놓고 하나님 예배해 드립니다 마아 몰다해 예배하자는데 피가 없어 피가 그 동생 가서 아베라 예배들인데 양 한 마리 길에다오고 쌀 한가봐 죽게 양차 보면 예배했는데 필요없는 예배가 묻어나 여러분은 종교가 많지만 예수 피가 숨어오요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보여요 피는 영원군 말씀을 육체분 우리 죄가 두 보따리인데 두 보따리 저거 설명해 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많이 불렀지요 2000년 불렀어 그 요건 죽어 영원한 천국과 갔죠 내 영혼이 종이버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이거 불러서 엄청 좋아요 나는 열두사태 받았어요 은혜를요 내가 농농하게 시골에서 근데 열두사태 부흥에 쫓아다니 그때 부흥사는 진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설거 뭐 설거 일주일하며 월요일부터 스토리까지야 일주일 설거야 그 세 번씩 하루에 막 눈물이 추추 흐르고 부흥사가 우울있게 밑에 눈이 안 오고 세미했어 부흥사가 우울있게 그래서 성령이 막 불 떨어지니까 때려때로 구부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막 금세가고 부흥이 하는 거요 요즘 부흥이 끝났어요 안해요 부흥이 2박 3일 하고 은혜를 안 내리니까 그만하다고 왜 천국은 끝났어 예전에 영원군이 아니고 육체보 시내가 되었다고 법이 바뀌었다고요 그 12살때 예수 믿었는데 성령 보니까요 마태군 보니까요 눈물이 추출나서요 소죽을 끓이면서 불을 떼면서 성령 보는데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하고 그 잠도 불 내버렸어요 불이 타고는 모르고 그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동네 사람이 창피해서 또 이렇게 안 보이려고 눈물 나네 이렇게 그게 지금 기억이 나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12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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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20살때 밭을 갈았는데요 텃밭을 갈았어 근데 생각밖에 이만한 빨간 번데기가 번데기가 나 그런 벽 처음 봤거든요 호란나비가 언제 가서 이제 생각하니까 이거 어디서 낫느냐 가을에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된거냐 애벌레가 곡식식을 깔아먹고 들어가 땅속에 갔으면 애벌레가 보면 나비가 낳아서 결혼해서 또 알 놓치 여러분 이 곤충은 탈바꿈을 내보납니다 보세요 알이 있죠 알 멧뚜기 알 있죠 그 다음에 애벌레 거기서 깨어나면 애벌레가 돼 알이 딱 부화되면 생명체 그래서 뭘 먹어야 돼 그래서 식물을 긁어먹어 누에는 꽁을 먹고 송충기는 솔잎을 먹고 야곱은 말씀을 먹고 마귀는 귀신을 먹고 그래서 양식이 달라요 그래 애벌레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 되려면 땅속에 들어가야 돼 그 한참 있으면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나봐 그래 봄철에 나비 나비 나비야 아비야 땅속에 걸쳤다가 구더기가 번데기 됐다가 나비가 돼서 따라서 아래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그럼 애벌레 놓고 나비로 니가 이거 맞아 뭐랬는데 저는 달라 모양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 그 마찬가지로 예수와 믿는 사망에서 생명개신을 받았어 그러면 중생 받아서 거듭났어 그 다음에 장성에 자꾸 자라나 예상하게 자라나 그 다음에 개수로 보고 성전에서 그 역삼하려고 하는게 요 이게 변화처럼 곤충들도 매번 바뀌는데 사람은 안 바뀌면 바보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장성했잖아 이제 달달 볶아서 10일 하나님 성전하면요 그러면 빵 터지면요 그러면 역사 환으로 간다 역사 성전의 역사의 책이요 용잡는 역사 그 아담의 집에서 법이 선악과 법이요 끝났어요 땀먹어 죽겄어 그 다음에 그 아들 시대에 왔으면 혼혈금지법이야 두번째 이게 창세기 6장에 자 아담이가 아들딸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세상을 할까 없어 가인 아벨 셋 그 외에 또 다 자식의 딸을 찾아오면 그것도 100만원 주지 아담이 후손을 찾아오라고 난 세밖에 못찾았으니까 여러분도 넷을 찾아오면 100만원 준다니까 100만원 있나 빌어주면 되지 근데 여러분 못찾아 내가 50년 성경을 봤는데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문질내지 있으면 내가 넷 같어 내가 접사정감인데 어떻게 100만원 죽겠어 알았어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930만원인데 1년이 하나씩 먹 900명 낳았다 900명이고 900명으로 낳았다 그러면 붙잡자 그러잖아요 이 성경 다 쓰면 책이 두 곳이 없어서 그렇게 대충 족보만 족보만 그 족보가 누가 보면 아담 족보가 나와요 그 뱀이 흙을 먹죠 어떤 미친놈은요 사람이 흙이니까 뱀이 사람을 먹는다 그때 살구를 해 틀렸다 그거는 이 뱀은 땅의 뱀인데 흙을 먹는 것은 흙을 먹는 것은 이사야 65장 마지막절에 따라서 뱀은 흙을 먹고 사자는 풀을 먹고 우리는 12가지 가시를 먹고 팔자 권쳤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팔자 권쳤다 영혼만 아니고 육체도 가족도 너와 같이 복을 받고 살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은 영이야 육이 없어요 하나님 몸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피가 있어요 그런데 피에 산악과 마스에 이 썩을 피요 그 피를 걸러서 죄 없는 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피는 피로 갔거든요 예수 피를 바르면요 죽은 피가 변하게 돼 죄가 없어져 그래서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가고 영혼이 재림 되는 육체도 죄를 벗기고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승냐고 보좌에 갔지요 가세요 행정일장이요 1장 11절이지 뭐 타고 가세요 구름 타고 그거 안 믿으면 막입니다 예수님에게 손대지 말라구요 예수님의 천원을 보면서 물과 피우고 성령이 증가해서 도생신 말씀을 육체로 왔었고요 그런데 죄는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이에요 배고프고 때림 아프고 시원하고 공부하고 너무 고통이 많아 십자가 고통 너무 어려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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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힘을 줬어 개시말에 기도해서 힘을 줘서 십자가 죽게끔 역사를 줬다고요 하나님 결제해서 그래 무덤에 장사 지냈지요 율법 때문이야 율법이 예수를 죽인거요 율법이 610살 가지고 조문이 예수를 막 걸 못찍해서 예수가 안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다 하시고 정말 14일날 그래서 넘어서 4장 15절에 다른 율법은 우리에게 진노만 이런다 진노 그 사람 죽이는 법이 율법이요 그 부분은 사람 살릴 수가 없어 그대 모세에게 율법 주시고 예수님의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다고요 끝에 십자가 죽은 것이 율법 끝나다는 것이 넘어서 십장 몇 짜리요 40절이요 4절이요 외우세요 시작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시간마다 갖춰줘야 되는데 두물두문 했더니 잊어버렸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리를 위하여 일법에 마침이 되셨다 믿어라 일법 끝났다 양의 피 끝났다 예수 피가 된다 육적이 서라 끝났다 영적이 서라했다 그래 아담의 선악각세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혼혈금지법이야 그런데 아담이 아들을 셋을 낳았거든요 아벨이 죽어서 두 자들 죽어서 왕이 되어갔어 그 셋 자들 이름이 셋이야 그런데 가인의 딸들이 너무 예뻐 그 여자가 예쁘면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 수탈이 죽입니다 요즘 예쁜 여자들요 지금 서울에 지금 돈 벌어다 돈 벌요 외국 여자도 한국에 몸팔을 봐 성매미하러 봐 고마워 앉아서 돈 벌어 응 한 시간 보고 백만내로 가되지요 때도 벌어 예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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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호박같으면 돈도 못 벌어 그래서 가인의 딸들이 예뻐 그래서 셋 자들이 가만 보니까 선악각 정력이 발동해 저 여자 예쁜데 가서 결혼했어 하나님이 야 너 빛가오더만 섞여만 빛이 죽잖아 너 죽었다 그래서 몸이 죽는 거요 어떻게 많은 걸 죽이느냐 홍수를 내네 홍수를 그래서 노아에게 비밀 아니겠어 심판의 비밀 120년이 있으면 세상에 물 속에 잠긴다 그 비가 며칠 갔어요 40일 낮에 맞어요 밤낮았어요 밤낮았어요 밤낮았어 그래 우리 지구를 몇 달을 덮었어요 몇 달 5개월 며칠 150일 그래서 다 죽은 몇 명 남았어요 여덟 명 그리구와 가족만 남았다고 못하세요 방수 탈서 그것은 마트에 사 24장 37절에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내가 구름 타갈때는 노아이 때마다 가뜨리라 믿습니까 그 지금은 물이 아니고 불타 불타 지진이 폭발하면 하산 폭발 막 용왕에 나오면요 사람으로 꼽혀주고 이 지구는 속에 불이 있어요 끓고 있어요 그 터지면요 그거 저 다 죽어 여러분 로마 옆에 사던 폼페이 최우위에 나가라요 예 하룻밤에 하산 터져서 동네가 없어져 버렸어 이천 명이 죽었대 다 꼽혀 죽었대 근데 얼마나 하산 경험하지 오메달 밑에 가니까 거기 집에 있더라구요 나중에 지파보니까 앞으로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학계 2장 6절에 뒤집어 풀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뒤집어 퍼 그러면 자녀들 건쇄 받은 왕권을 그냥 도구 뒤집어 퍼 다 데려가고 뒤집어 퍼 다 데려가지 이 말씀 따라간 사람만 그게 노아 때 육체구원이요 노아가 당조타기 형에 타서 육에 탔어 짐승도 육이요 형이요 육이요 근데 육체구원이 없다고 이 등신 바보예 니가 바보다 성경은 안 믿어 왜 귀신은 성경은 안 믿어 여러분 성경 100분이 있죠 그렇게 택했단 말이요 그 다음에 천하과 체처법 두가지 혼혈금지법 범해서 방조법에서 다 죽어 여덟명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노아 가지고 살려줬거든 노아의 큰 아들이 이름이 세미라던가 뭐라카던가 세미나 우리 한국의 아시아는 세미야 하나님을 성계죠 한인종건 세미 하나님 성계라 흑인종건 형제 종계 종계 노아의 두자들이 졸다가요 졸다가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옷을 술 먹으면 옷 벗어요 옛날 말에 솔직히 술 먹으면 옷 벗어나고 소들만 들어 다 아는데보다 감춰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쳐가지고 옷을 다 벗어요 사람이 더 높은가니 내가 봤다니까요 장세기 6장 식당에 있잖아 8장 9장에 그러면 노아가 옷을 벗었어 그 아들놈이 그 옷을 아버지 수치를 덮어줘야 돼 강고해야 돼 강고한 삼성들 강고 최대강 목사 내가 옷을 벗었어 옷을 벗었는데 나 강고한 삼성들 벗어나니까 넌 함이야 넌 저주야 왜요 버린 사람이요 버린 사람은 아버지를 무시해요 부모를 공경하네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 공경 못해요 부모 계십니까 살았을때 살았어요 죽고나서 아이고 하지 말고 응 살았을때는 지만으로 부모한테 쪼개새끼 한 말 안 사주면 죽고나니까요 쪼개새끼 한 말 안 사주면 쪼개만 두타리 사와 두타리 그래서 왜 집어 걸렸고 그게 호자요 불호자요 네 불호자지 근데 이게 함은 저주받아서 얼굴이 까매졌어요 근데 흑인종도 화장품이다랄까요 그 흑인종 옆에 가보니까요 이빨을 하얘는데 얼굴은 새까맣죠 바짝바짝 빛이 나요 구두약 구두약 까만 구두약 까만 구두약 얼굴 빛이 나고 좋아 여러분 구두약실할때 자꾸 문지르면 빛이 강이 나요 추벌베타서 문지르면 강이 나요 불에 구우면 또 강이 나요 그래서 옛날 구두단 애들요 하나 하나 닦아주면 500개씩 받잖아요 응 요즘 그거 없잖아요 요즘 구두 잘 안 써요 나도 운동하시면 그렇지만 구두신으면 불편해 발이 불편해 그래 운동화가 제일 편해 여러분들 운동하시면 구두신지 말고 발이 편해 그래 흑인종은 저주받고 깜둥이들 아프리카 사람들 문명이 문명이 가학이 없어 그래서 미국 영국 분란사 소련에 끊어내려 종하다가 주님 재림할 때 하단에 빠져버려요 부산 민족 됐지요 아니 노하다가 언젠데 지금 4500년 전에 절여받은 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흑인한테 시릴까 사라 흑인한테 시릴까 사라 자각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백인한테 간다니까요 백인은 냄새가 나요 흑인은 냄새가 나요 흑인은 냄새가 나요 흑인 만나서 맡아봐요 냄새 맡아 냄새나 인간 냄새나 사람 냄새 냄새 여러분도요 노인들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하세요 냄새나요 내가 지내 가도 냄새가 나요 누군지 가시니까요 목욕 안 나거나 나는 맹이하니까 냄새 안 나는 듯해 내가 사람 안 나면 맡아봐 냄새 안 나는 듯해 여러분도 냄새가 나요 왜 목욕 안 하잖아 왜 귀찮고 돈 없고 그렇게 집에서 보일라 물풀 때 가지고 거기만 씻어 거기만 그러면은 머리 갖고 거기만 씻어도 냄새 안 나 이렇게 갇혀져도 그렇게 교회 올 때 몸 다치고 와 냄새나게 그러면 항숨 좀 뿌리려든지 아이고 항숨은 돈인데 항숨은 돈도 없다 그러면 목욕해 남가는 무조건 목욕해 여자는 귀찮게 하지마 자 그래서 노아 때 여덟 명이 남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셋 며느리 셋 여덟 명이 남았고요 그래서 노란 땅에는 큰아들 살아라 세미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세미 하나님인데 아시아 하나님이고 야이벨 장막은 미정굴소는 백인종 살아라 셋째 아들 근데 아프리카는 종료미니께 만날 종료미니께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니가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이요 근데 미국 사람이 앞으로 가가지고 흑인종을 잡았어요 그건 좀 잡았어요 야 가 그걸 갖다 팔아먹어 사람을 팔아 노예시장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 예수를 잡으면 아브라함이가 아니지 흑인종도 사람인데 그 노예 해방을 시켰어 있습니까 예수도 해방을 시켜 제예제방 흑인종들이 힘센 백인종의 종이 돼서 이렇게 아브라함이가 딱 나죠 너희 팔지마 다 자유를 주라고 그래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1등 대통령이야 근데 인간 대통령은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어 예수는 무슨 불능이야 우리 원죄도 자범죄도 죽음도 변도 싹 해방시키면요 자유를 준다 그것이 위로가 두 번인데 강야의 위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위로잡니다 받아주면 내 영혼이 은청해 봤어 영생을 얻고 이번에 스가라일장 12절에 대한민국에서 70년 마칠 때 구의사자 위로의 마신이 나오는데 이 다림죽인을 마시면 여러분 몸이 안서고 하늘로 간다고요 우리 시대에 이게 최후의 소망이요 너의 최후의 소망이요 너의 최후의 소망이겠다 너는 공공공공이 안 간다 이거요 그래서 이 예언서 다 받아 먹으면 하나님의 건설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데려가셔야 돼요 하나님 혼자 사는게 심심하게 우리 데려가 같이 살자고 그래서 하늘에 갔다 내려오면 하나님이 따라와 천연을 같이 살다가 또 데려가 무궁세계로 이것이 영유권 4대 천국이 4가지 충격을 남아요 따라서 마음의 천국은 받을자만 알고 몸의 천국은 들려받은 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땅의 천국은 제가 다 알아요 그냥 못가사람한테 사용시켜버려 뭘로 불러고 버려 행복이 터져서 그 다음에 무궁천국은 영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죽음도 없고 그게 우는 것도 시기 질투도 없고 그게 장가다 안가고 시기다 안가고 천사 가지사로 좋지요 그 아들따도 못나 천국가수는 그 땅에서 빨리 나가야 돼 그 땅에서 빨리 나가야 돼 그 땅의 망이 되면은 전하세기 때문에 생산이 안 돼 백성들은 부지런히 해마다 하나씩 나가지고 천정을 쳐가지고 끌고 가야 돼 이게 사단을 만들어 가야 돼 어디로 무궁세계로 너 오늘 집 자손이나 하면 그 할아버지 번호가 부터 1번 2번 3번 우리는 7번 자손이요 나는 5번 자손이 이렇게 해서 그 집안을 안쪽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계산법이 잘 나가 있다고요 그러면 천하가에서 호절금지법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방주법으로 방주 또 방주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한례법을 할래 할래는 여자는 안 봤지 아니 할려도 못받아 여자가 왜 떠들어 어 남자만 따라가면 되지 내가 남자 여자요 내가 여자요 남자요 남자요 그러면 나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50년 목표로 50년 지금 26부터 설교했다고요 그때 설교를 녹음했으면 좋긴데 예 얼마 유치하겠어 겨우 세원약 세례말고 드러나는 거야 응 그래서 지금은요 성경에 통과돼서 어느 성경 보든지 짝에다 나오고 다 풀려져요 그렇게 수룩바벨이지 만약에 성경보고 더듬더듬하면요 그건 바벨이지 수룩바벨 아니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성경보면 화내져 아니 집에 가만 모르시겠다 지금 화내지냐고 내가 설명하면 다 알아들려요 귀가 터졌구먼 그려 눈이 열렸어 근데 혹시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변 들었죠 하와같이 뱀 따라가고 있어 뱀 뭐 세상 따라가 세상이 불탈건데 우리 가질 게 있어서요 천하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가른 못 바꿔요 예수님 땅에 방이 몇 하니요 한 칸도 없어 아대 8장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나 제자 좀 할 때 비서를 좀 써주세요 왜 그래 능력이 철철 넘쳐요 여신 따라가면 팔짜랄꽃이 같아요 그래 근데 내 말 들어봐 산에 여우도 굴 있지 예 그 새도 집이 있냐 있지요 근데 네가 나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나는 머리들꽃이 없단 말이야 머리들꽃이 없단 말이야 머리들꽃이 없단 말이야 그 조항공화서는 나는 이 땅에 안 속했단 말이야 나는 저 하늘나라 속했단 말이야 내가 내 나라 갔다가 다시 대리로 태일게 때를 따라 양심 먹고 예언의 법을 지키면 나하고 만날 수 있다 거기 마태 24장 45절이요 때를 따라 양심 그 구약에 한례까지 봤어요 한례 아보람 한례 선악과 혼혈금지법 방지우법 한례법 네개야 한례는 누가 받으러 계세요 남자만 그 자리에 어떻게 여자 버린다는 거야 여자 버리면 억울하잖아 태어났는데 버리면 그렇게 남자한테 붙으려가서 한례 받은 남자한테 예 그런데 한례는 난지 8일만에 받아야 돼 8일만에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가 아담인데 예수가 아벨인데 예수가 노아인데 예수가 아보람집에 생명의 씨인데 한례가 예수란 말이야 그래 왜 난지 꼭 7일하고 8일이냐 율법 안식이냐 7일이 안식이 되는데 토요일은 8일은 1월이란 말이야 그럼 예수님은 금요일날 6월 질량으로 죽었는데 3일만에 부활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14일에 죽고 3일 14 더하기 3은 다멸마요 이래서 어떻게 구멍각하겠냐 16 맞아 16일이란이야 그럼 율법의 안식이란 7일은 15일날이야 6월절에서 14 14 15 16 3일이잖아 모세가 엘겹에 사명경 종사로가 나올 때 뭐 잡아먹고 나왔어 어린 양 그게 무슨 절양이야 6월 절양이야 먹고 며칠만에 홍해 건너서 3일에 그게 부활이오 알았어요 근데 자기 발로 걸어온 홍해를 신기하지요 물이 벽이 되는데 이야 이 높이가 370m요 예 물이 370m다 가뭄가뭄해 근데 안 빠지고 건너왔다니께 물속으로 쫙 가려졌어 물이 근데 여당나마 못 건너갔어 예 믿음이 없었어 육체가 건너왔다면 만나먹고 반성물 먹고 좋다 좋다 그랬는데 왜 수박 찬미가 고개가 왜 그렇게 들어오냐 이 말이요 뭐 때문에 정력이 없대 남자는 정력 없으면 끝났어요 여자가 안 보이지 여자보여 그 정력이 있는거야 60만 60만 넘으면 여자가 안 보여 여자보여 그 정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력 때문에 고기 먹고 파 마늘 부처 마늘 부처 또 참외 수박 먹고 무슨 성실이 무슨 성실이요 그거 정력됩니다 성력이 있다 이게 성경에 당신 여자들이 집사요 집사니까 알 수 있다 낫다니까요 함부로 봐서 여러분 이웃집에 한해했거든요 선생님 나 수박이 먹고 싶은데 수박이 뭐 좋아요 배 아픈데 좋아요 이거 정력됩니다 그럼 앞으로 봐서요 그래서 죽었어 정력 따라가면 죽어요 마을성 따라가야 되지 우리 나 죽은 몸이거든 근데 지금 먹어도 괜찮아 수박 먹어도 그래서 초막절 고치거든 초막절에 고쳐지면요 육천여 먹을 원자가 싹 날아가버려 일본에 화산 폭발해서 날아갔어요 집이 날아갔어요 아파트 보내줬서 찢겨서 다친 사람이 2천명도 넘데 그 병원에 사람이 만원이야 송장이 마흔한 명이래 두 번 낳고도 지진 10번 나면요 얼마 죽겠어 상당히 많이 주고 앞으로 다 지진 난다고요 그때 살아나는 법이 개시록을 읽고 들면 된대 간단하게 그 다른 개시록 개자도 몰라요 나도 장로가 고로파했었는데 개시록 알고 싶은데 몰라요 근데 우리 선생님 만나가지고 딱 7년을 배우고 개시록이 터져버렸어 그 개시록 꾸니 구약 장식이 쭉 나오는거에요 역사가 그 법이 이제 7개인데 4개까지 받지요 한례까지 한례는 예수를 만나래요 사돌로 한례를 받고 그리스로 하늘에 돌이 올 것이네 그 돌을 만나면 머릿돌 됐다가 머릿돌 간다는 거에요 그 돌이야 그래서 고로시장에 그리스도 한례가 쇠려라 캤어요 구약은요 아담고도 육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을 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다가 대체 죽어진 거에요 예? 이것만 아니고 육처도 살려야 돼 하나님이 육체를 왜 만들어셔요 노릇감이요 장난감이요 그 사락국목줄걸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어떻게 취하냐고 살려줄려 없고 그게 이제 하나님 구원이지 내가 집 짓는 사람이 집을 짓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그 신혼부부가 집을 사면은 왜 삽니까 집을 왜 집을 구합니까 뭐 할라고 신혼 살려고 그렇게 두 칸만 하면 돼 한 칸이 되지만 되게 두 칸 그런데 부자집 영담이 집을 사들은 한 여섯 일과 열 칸은 돼야 돼 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쵸 그 학교 교당이 학교 오실 때는요 학생들 쭉 공부하고 그런 집을 지어야 돼 그쵸 제가 누가 되십니까 부처님이 지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복잡을 피잖아 부처 절간 부처 모시려고 절간 지잖아 교회는 왜 짓습니까 구원질렬고 그 교회가 눈이 감기지요 지금 눈 감기게 돼서 시간이 그리곤 때 됐다니까 자 또해는 세 가지 그 얘기입니다 세 가지 모세가 세운 교회는 강약교회인데 일법교회 예수 만나러 가라 여기서 죄를 배우고 예수 만나면 그 죄가 벗겨진다 그런데 일법을 천오백에 가셔도 안다오는 거요 몇 명 없어 나다나일 니고대보 예수 찾아가 제사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일법이 예수를 만나는 통로요 일법을 보셔요 죄를 뭔지 몰라 죄를 모르면요 내가 죽은 이제 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일법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 왜 내가 안진 죄가 없어 죄를 안한 죄는 참 죄죽 좋다 다 지었어 그 여러분 죄가 머리에 무슨 털 같어 머리에 를 머리털이지 무슨 털이야 하하 하하 아니면 선생님이 답을 갇혀주고 질문하냐고 머리에 머리에 무슨 털이야 머리에 뭐 머리털이지 뭐 발 털이야 손 털이야 그래도 큰소리 칩니까 죄가 없다고요 금방지게 죄 없다는 건 사탄 새끼야 독사 새끼야 예수님이 했어 8장 44절에 무슨 성경 8장 44절 그렇게 듣고 어떻게 해갔나 요한복음이지 무슨 복음이야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죠 분명이요 영역안의 죄인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을 다 배짐을 맡아준대 십자가 6월절은 내 진사범죄 그 여성만 찾아보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사하고 그러죠 날라가서 그다음에 몸에 죽어 그 부활하거든 그 안죽고 가는 방법이 있어 주님 제린들은 죽을 시간이 없어 그럴 때 예언의 법을 지켜라 그러면 신약에 와서 율법은 모세까지 모세에서 세명이 끝났고 예수님 와서서 나는 예수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천연문메 태어났다 갈리리의 큰 빛이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 사도가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영혼구원 받았어요 그 베드로 전세기장에 따라의 구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24절에 육체년 후까지 썩는다 맞아요 이천 년간 그런데 부활 때 부활해 썩어도 부활해 순교당 1차 부활 병신도 있지만 그런데 베드로 후소 1장 19절 보면요 베드로가 편지를 두 번째 쓸 때 하나님 백성들아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 변화를 봤단 말이야 그 변화 본 게 다가 아니야 그 변화된 예수를 만나려면 이 은혜 외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에 등불 들어왔고 그래야 주님 만난다고 거기 베드로 후소 1장 19절 말씀 집을 찾아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군이 육체는 죽고 육체가 부활할 때는 예언에 등불로 산다 이 말이요 그렇게 구약은 다세기 법인데 육체부활이요 그럼 아담의 육체가 죽었어 세세하듯이 육체가 물에 빠져 죽었어 혼혈하다가 예 피를 썼다가 자기 마음대로 장갑 가다 죽었어 너한테 먹고 마시고 쉬게 가다 죽었어 물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지금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을 떠요 하늘로 가는 데 목적을 떠요 대답이 천천어 하늘로 가는 데 목적이라 뭐 예나 얘는 예비시간까지만 되잖아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좌에 나타났어요 40을 검색하고 마케 싸우러 갔어요 마가 문제를 세게 내 당신이 하나님 마드냐 그렇다 이 돌멩이 떡만두고 가 믿을 테니까 내가 떡만두고 공장나 이 사타나 내가 너 잡아라 지 놈아 사타나 물러가라 광격없이 물러가더라 고 이 돌멩이 떡만두고 가 예수님의 성적 꼭대기에 얻어놓고 당신 말이야 조금 전에 기록된 해지 나도 성적 겨우 찾아왔는데 10회 찾아봐서 당시에 떼어내리면 발이 안 닿침대 발이 돌에 부딪혀도 그 성전이 3층 성분인데 9m 높여 거기서 때려내면 발이 부러지지요 부러져 근데 사타나가 안 부러지는데 10회 90편 91편을 딱 찾아봐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만든 뱀새끼가 니가 용이 돼서 나를 아주 잘 모르는데 내가 내 대가리를 깨어봤거든 이놈아 개시록 20장에 용을 잡아놨다 이놈아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갔어 그때 막 싹 없어져라 하면요 여친 나라 못 세워 백명한테 맞아 죽어야 숨겨져야 되는데 여기 왔으면 1차 번 안 돼 그 여기 꼭 필요해 따라서 마귀는 꼭 필요해 우리 집에 있어 그리미 날 왕만둘게 있어 그 정도 사람으로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여기 한 열말이 돼요 우리 교회에 예배드릴 때 좋은 사람 여기 그 옆에 와 있어요 그때 정신차 싸우게 되죠 자꾸 눈이 깎이잖아요 그러면 용이 예배 성가 못 부르게 성가 부른데 소리가 들어 입만 붕어 물먹으시기야 보글보글 그러면은 기도가 올라가지 못해 용이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예배는 산제사들이에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시간 맞춰 예배하자 감사드려 예배하자 예배는 산제사지 죽은 제사가 아니요 이 기도가 올라가야 그릇이 차면 쏟아지면 왕이 되요 기독을 쏟아보니 아무것도 없어 안 남겨서 빈통이야 그러면은 종족 백성이야 예 그래서 저는 뭐지 못말려 뱀은 못말려 마개는 못말려 문제는 야곱이 문제지 야곱 중에도 마지막 때 선택의 선택이 문제지 야곱도 은혜는 선택했다고 할랄때 안택하면 육은 썩어야 돼요 그러니까 134천 금쪽같은 사람이요 6천년만의 천년매가 15살에 가서 올라가는 계속 14량에 어린 양과 같이 섰어 134천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왕권이요 왕권 오늘 어떤 단체에서는 자기들 단체에서 134 수체온에 오락하는게 그 귀신소리요 예 예수님이 도장을 누가비를 하느냐 수류바벨죠 수류바벨 근데 수류바벨 이름이 마엘살날 하서바벨 마엘살날 하서바벨 저 오늘 처음 오신 집사님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지요 마엘살날 하서바벨 처음 들었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언제도 모르고 그냥 성경 들고 다녀 빈등마들고 다녀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재림주영접해요 예언의 등급을 밝혀야 되는데 일점도 가감없이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이 일곱개인데 구약에 다섯개 그래 증거가 요한복음 5장에서 4장에서 어떤 여자가 시집을 다섯번 갔지요 그 첫번째 신랑이 선악가신랑 호절금지법 한랩방주법 한랩법 율법이야 그 신랑이 다섯인데 이 여자가 만족이 없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물길러 왔는데 여섯번째 신랑 만났어 예수님 만나가죠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당신이 그리스마니요 맞어 신랑 만났다 이기야 그래 예수곱 신랑이요 선악가부터 다섯 오버를 세운 것은 예수 만나서 구원 받으라고 그 어느 시대에 났던지 그때 법을 따라가는 예수 만나요 그런데 이제 여섯번째 유폭이 끝나서 천국복을 다 끝돼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시대는 예언의 법이요 계신 1장 3절에 따라서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자와 듣는자들과 읽고 들어야 돼 그런데 집에서 읽어요 영물도 모르고 그런데 들으려면 얘기 나와야 돼 이 세계 중에 애교당 중앙재단 서울특별시 동작고 상도둑인데 그래서 내가 설계한 것이 오늘 또 천명이 들여 세계적으로 방송 나갑니다 그 오늘 아침에 미국 편집 읽어 왔잖아요 우리 동경 내게 80세 옥사님이 순을 만나가지고 좋아서 막 숨을 충닭해 나도 좋더라구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 듣고 그렇게 찾던 순을 이제 찾았다는 거에요 끊어 봐주셔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 진작 볼긴데 진작 집사님 말 듣고 인터넷 가서 봤으면 진작 살긴데 여기 좀 찾아가지고 너무 고마워 앞으로 나 자주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순의 얘기 좀 하자꼬 그리고 집사님이 걱정이렇게 저분이 질문하면 답을 줘야 돼 답을 다 모르면 어떡해 무장했다가 그를 목사 만나면 여러분도 선생님도 해야 될 거 아니요 예 바로 누르떡불떡 조다가 말하잖아 말씀 듣고 무장해야 되지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시대는 예수시대인데 영원구원은 6월절 피로 육제구원은 초막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3일체요 그제 3대 절기가 5순절은 어린 양 예수님 피해자 사고 6월절은 5순절은 성령이 와요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내가 가내기 유익하다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성경에 보내주면 너희를 인도할 것이야 그 성신이 오면 세 가지를 증가한다 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했지요 그 성신 받은 사람은 죄를 알아요 제가 모르겠지 누구 안 믿음 죄야 예수 안 믿음 죄야 그전에는 사다 먹고 고구마 켜면 죄인데 그 죄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죄지 맡았으니까 내 죄가 없어졌고 안 믿으면 네 죄가 있단거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예수신이 오직 예수 내가 범한 죄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팔수도 사라지니까 예 마 노트 쓰면 몇 장도 돼 그 쓸 거 없어 율법에다 내 죄야 율법에 내가 제일 죄를 믿어 써놨어 613가지 피할 수 없어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게 죄가 신학시되고 구약은 율법이 죄요 율법 안 지고만 도로 쳐주게 돼 안식일날 나무토막 주다 또 끊어서요 예 민식이 15장에 근데 장도들이 붙더라 야 너 왜 안식일 나무토막 주다 또 끊어서 미리 금요일 날 준비했다 먹어야지 야 돈이 누구잖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돼와서 하나님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 백성 야곱들이 철이 없어서 율법도 잘 못 배워요 내가 대신 죽으면 죄를 내한테 덧붙여 오세요 그래서 제 집 맡은 우리 보죠 어찌나 좋은 친구인지 친구요 급격히 무거운 집 고한 사람 복받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 그분이 기도 들으려고 하세요 내가 12살 때 미쳤다니까요 예수한테 예 굉장히 일찍 미쳤지요 이젠 나 늙었어 늘 미쳐가지고 이제 내 생각하면 성경이 쫙 돌아가요 그 성경 질문을 쓰면 문자를 보냈는지 편지 써왔어요 내가 답을 다 줄 테니까요 신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오늘 장도교는요 나도 장도교에서 배웠지만요 장도교 모르는게 많아요 내가 오신 저 손님들 마귀가 뭡니까 거기서 뭘 그렇게 배웠어요 마귀가 뭐라카 될까 마귀가 뭐요 우리 원수가 말했는데 마귀가 송아지오 강아지오 뭐요 원숭이 새끼요 천사새끼야 마귀가 뭐라고 배웠어요 천사 타락해서 했지 거짓말이요 성경 없어요 그걸 찾아오면 천사 타락해서 마귀를 찾으면요 이었죠 이었 보상금 이었 이었 이 세개 설교가 나가는데 아직도 답이 없는가 못 찾아봐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2414장 계명성 여러분 참 마귀 제주도 김일철이가 계명성이래 김일철이가 태양제 태양이래 태양 그 마귀세계는 뭐 태양이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뭐 속이 싸는데 불발된가 또 미국이 참 신경쓰여 김정은 때문에 저기 만약에 핵을 실어서 미국 권태 보내면요 미국이 불발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중에 비행지를 떠놓고 계속 살펴 사진 찍으면서 저는 이거 무슨 행동을 나가 그 김정은이도 걱정이야 안할수도 없고 그 불찌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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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찌개하는거지 그 불찌개하면 불을 꺼야되깐요 누가 소련이 와서 꺼요 그 소련이 이제 내려면은 우리가 잡아야돼 아수로 18만 5천 죽어 하랍밤에 예수님이 이런 것은 영원권만 이뤘어요 오면 죽었다 부활해야 되요 믿지요 근데 제림 때는 죽을 시간이 없어요 올라가야되요 그럼 제림 때 구름탈 가서 손들어가요 그린 길이 있다면 나도 갈란다 죽기 싫다 공동물질 안가고 바로 직행으로 간다 그렇게 개수를 11장 증량 받으면 올라가고 증량 못 받으면 성장반받으면 왕도달 한라를 던져면 김일세 김일세 아니고 풍텔의 밥이 돼 수정통제 죽으면은 육이 죽잖아요 영원도 갈 데도 없어요 천국이 다쳐서 한소재 지옥가서 천연을 이따와야 돼 이런 소리가 힘들지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천국까지 지옥가냐고 지금 죽으면 천국광 한라를 터지면은 정문이 닫혔어요 그게 뭐냐 노와때로 갔다 물어봅시다 노와때 홍수에 빠진 사람이 있지요 세사들들 홍수 지낸에 죽으면 다 천국가서요 근데 어떻게든 옥셈에 불을 길어가지고 홍수 났는데 방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어서 영원히 어디갔을까요 지옥가서요 그게 베드로 전삼장이 있어요 2400년 여기 죽갔다가 예수가 십자가 죽고 3일 동안에 영워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아버지 여보세요 죽었습니다 저장 찍으세요 알아서 하나님 바빠지다 지옥가게 되요 왜 지옥에 내 백성 2400년 방지 않다 죽은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 내가 건져내야 돼 피를 가셨어 지옥아 문 열어라 내가 왔다 내 백성 많이 갇혀놨지 2400년 동안 나와 그렇게 이 팝 손들아 피보고 세사들이 나오는거요 그 피공도로 그래서 중국 가는거요 그게 너한테 영원구원이 육제구원이 알았어요 그 지금 예수 믿어도 게시록 마지막 때 예언의 법을 안 지키면은 육은 죽고 영원은 천 년 지옥가다 가야돼요 그 길로 갈 사람 손들어가 예수도 믿기 싫고 더위도 거리가 멀고 듣기도 싫어 내게 밸뜨뜨뜨뜨락해 아이고 죽으면 또 천 년 지옥가다 오지 그게 인간이면 뭐요 그 완전 탄악이다 그 지옥가 사람 없지요 그럼 내 설교 잘못했는 같으네 그 지옥 갈거요 아니 갈거요 그러면 게시록 따서 세시대 갈게요 그러면 인을 맞을게요 충량 받을게요 그러면 충량의 말씀이 지나갈 때에 작고 백제에다가 연필을 그면 서리에 끄어지지요 그걸 삼년방크에 대해 사천척을 그러면 온통 우리 몸속에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도중을 써요 하나님 얘 이래도요 말씀 들어서요 그 말씀을 폭탈이 돼가지고 변화시가 가는거요 그렇게 심판을 내리면서 구원한다 했잖아요 오늘 51장 하나님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51장에 위로 위로해서 구원한다 왜 죄짐을 졌는데 야단쳐도 안돼요 말도 안들어 고집불통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죄짐을 맡아줘야 되고 마지막 때는 이 몸을 변화시키려면 또 위로의 일곱개가 와서 달래야 돼 애들 고집 나서요 울면요 포차를 뜨면요 신경이 지도 나서 미쳐버려 그리 말고 얘가 고집부리거든 꼭 감고 갖다주고 안아줘요 안아주면은 울다가 이렇게 늦추면 이렇게 해서 얘가 그쳐져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당신의 택한 정도를 이나가 야단쳤거든 그렇게 화가 나서 그게 하나님을 처맞게 나서 다 육체보험을 받아서 오늘 하오면 안아주면은 우리 하나님 이 팔이요 사랑의 처절은 스킨십이 한번 받으면 미쳐버려 그래서 안아주면요 6천년복을 원자가 싹 없어지고 예수 형상되어서 예수 따라서 행복의 문 열리여라 올라가는거요 성경 구원이고 기분 좋은 것이지 성경도 근심병이요 땅만 보고 앉았으니 근심병이요 돈 내시오 돈 내시오 난 돈 내서 납니다 너는 손에 갚아들까 말씀 따라가고 된다겠지 자꾸 건들 객자금 내세요 월자금 내세요 하잖아 건축금 내세요 돈 많은 사람도 걱정이 돼 앞자라 앉아서 목소리를 보기도 싫고 누가 그렇게 그래서 가는거요 억지로 내는거 하나님 안 봐도 즐겁게 내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 덩어리를 살린 것은 말씀을 불러 녹여서 완전히 체질을 바꿔야 돼 성심만 합시다 성심만 그 성령은 신학시대 성실이지 구약은 성실이 개인적인 성실 소노도 성심받았어요 근무하게 못 이겨요 그 예수님 보낼 성령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강건으로 녹여봐요 그게 넘어서 8장이요 기도해 주지 만져주지 은사주지 책망하지 그래서 강제로 따라가는거요 그래서 성심받아야 부원입니다 용암권도 육체도 7명 철장에서 받아야 돼 성심도 건세시이지만 법에 따라 움직여요 은혜시들은 성실이 육체 구호식만 큰일나 불법이야 용암만 구호시켜야 돼 힘이 농독하지만 그러나 한란시대 성령은 무조건 육체를 사례되게 그게 강건육사 철장 그 자격을 갖다가 여러분 무슨 것을 받아야 돼 철장건세 계시록 2장 26일에 예수님이 받을 철장건세 예 준답해서 예수필이 있는 교회에게 내가 받을 철장하세 받아 두 아들일꺼이야 21일 옆에 따라가지 말고 난 따라와 그래서 7장인치고 11장에서 측량하고 11장 12장 올라가 부른타고 뭐가 6차가 6차가 간다니까요 엘야같이 엘야가 하늘로 가세요 공동물이 가세요 그 뒤에 종이 어떤 사람 바깥에 따라갔는데 엘야가 엘야가 바깥에 따라갔어 그래서 선생님이 올라가니까 모르겠어요 어 이스라엘의 변경하병이요 어쩌려고 이 땅을 놔두고 올라갑니까 엘야가 야 너 뭐가 소원이나 뭐 뭐 뭐라 그래 당신 영광을 갚쳐주세요 사람은 욕심장이요 그 갚쳐 한편 받았는데 두 배 달랐게 거기 엘야가 하나님이 원하면 주실 거야 올라가다가 영원히 옷이 있어요 엘야 옷 입고 같이 옷어 두루마끼고 갔는데 저 공중관상 벗어가지고 내려져서 이렇게 밑에 있던 엘야가 딱 받아가주는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 내 옷은 썩은 옷이 있게 이 하늘 건넨 옷을 입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요다 하나가 딱 붙었잖아 금방 배우거든 그럼 10분 전에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엘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까 내가 이래도요 엘야의 종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끼 치니까 이상하게 옷이 물에 딱 대니까 물이 쫙 쫙 날어요 야 참을 50 좋긴 또 다 두루마끼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변기가 됐다고요 그 6.25 때 말이요 북한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이 임충식 목사인데 양충식 목사인데 임중경에 자기 교인을 데려왔어요 임중경에 배가 전부 남쪽으로 배가 없어요 근데 어떠신하게 에리사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오셨다가 벗어가지고 양충식 목사 50년대 6.25 때 말이요 하나님 11개의 에리사가 여기 왔는데요 네 기도 꼭 들으시고 우리 거애들 좀 멋있게 좀 한강 건네가 임중경 건네 계셔요 하시니까요 이 왁이가 물속에 폭 잠겨 버렸어 왜 그랬을까 이후 너는 사도야 여러분 선지야요 게시록이에요 게시록은 무소불능력사요 언제 하나 터지면 지금은 안 돼 지금도 한강 가서 또 치베치지 말아요 새끼에서 내게 전쟁 나면 네 입을 불가치시겠다 네 말이 불이 된다 게시록 11장 5절에 원하는 대로 지압을 다 마친다 전화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때가 조롱탈을 하니까 그래서 말하는 대로 사람 살리고 들려받을 때 여러분 구름 타고 올라가니 보통입니까 6천년 만에 처벌하러 가는 건데 그래서 한절보고 마칠께요 51장 4절 받쳐 오늘 4절 한절라도 설거 다 마쳤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우리 주의할게 안할게요 오늘 처음 오신분도 주의하세요 이사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가 태어나 천연명을 갔다가 갈릴리 빛으로 증거 마치고 정오 14년에 죽어서 3일 부활해서 가셨다고요 그 여신이 오실때 이 남은 이사회에서 먹으면 같이 데려간다는거죠 예 예수의 예 초림은 예언서야 10% 90%는 우리가 먹을 말씀이요 2월절은 살먹고 피발라지요 빼다게는 손도 안되지요 그러면 예수는 뼈도 살도 예수야요 100%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사도들은 뼈를 먹을 필요로써 몸이 죽을 몸이니까 근데 몸이 살살하면 뼈를 먹어야 돼요 혹시 물이 시끄끄끄끄끄끄끄 아파요 그러면 송아지 사골탕 쌀 많이 다 쑤시 그러면 뼈가 좀 회복이 됩니다 그게 뼈에 먹여있어요 칼슘이 많거나 칼슘이 여러분 칼슘 빠지면 물이 쑤셔 아파 그리고 조금 사골탕 많이 먹으면 좀 회복이 되겠거나 하늘로 가진 못해요 근데 사골탕보다 더 좋은 탕이 있어요 뭐냐 새일탕 새일탕 먹으면 육체가 하늘로 간다고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했어요 예수겔삼제 17장에 따라하세요 애식일 골짜기에 애식일이 나타나서 이 마른 뼈더라 말씀을 들어 드는 뼈는 큰 군대가 되고 안 드는 뼈는 뼈가 되고 말아 그래 뼈는 아담이 산악하고 몸이 뼈가 되는데 애식일 예언서 들었어 그랬더니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돼서 근데 이 군대 어디 쓰려고 사은지 8장에 너시아 군대 군대 노수군대가 그래서 11일 하나에서 5개월 하나에 이겨서 하늘로 간다 그게 요화삼마요 예 거기에 시기사 77장에 성전 동자리 측량을 하는데 일천척을 내보내야 돼 사체주기 전상정판이 1260일이요 그 기간을 처음에는 뼈가게가 하늘로 가요 그 10분 보인것이 장식호장에 에노비 0에 가서 6에 가서요 그때 그때쯤 가서 그게 변화가 되기 모르지만요 하던 에노비 하늘들이 있습니다 하늘 본부 있어요 에노비 맞죠 맞다카냐 에노비지 보호자에 갔어요 육체가 가서 육체가 하나님이 300년 땅에 있다가 야야 땅에 제집을 안 우리집 가니 우리집 좋은지 보석집 데려갈 때 에노비 사나가 뽑가기지 제가 해서 못 가니까 혼자 용서하고 고쳐서 데려갈게지 영체로 변화체로 예수님도 분명히 336으로 살았죠 그 부활하고 부활체야 근데 변화체로 변화됐는데 부활했는데 제자도 안 믿어 야 뭐 좀 먹을까 봐 배꼽프다 떡도 먹고 고기 먹었지요 그렇게 부활체야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몸이 자유로운 몸이요 그런 몸이 좋겠죠 야 부산 간다카면 벌써 부산 가있어 어 그 천연시대 가서 천연통치할 때 야 미국에 내 새끼들 잘 사나 가보자 척 하면 가요 그거 가는거에요 우지덩니 이런 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빌리버 4장 21절에 바울이 빌리버건 야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 우리 변화시키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관이 영광히 영광히 몸으로 변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울의 소망 육체의 구원도 소망했고 주님을 보면 혼혈이 변화되리라 예 고전 15장에 사망하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건 죄다 쟤는 율법이 너를 잡는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가 죽음으로 율법에 조물을 예수가 성차하니 마귀가 우리를 더럽힐 때 예수가 마귀를 잡는가 아니고 십자가 승리가 율법에 씁니다 그 말 그러면 여기 내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사야에게 줬는데 에덴 동상치 이제 회복이 됩니다 3절에 회복이 됐고 4절에 내 나라요 내게 길을 주우리라 이런 율법이 내게에서부터 반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율자가 법이란 뜻이 법률자 법법자 성경은 읽고 가지 법이 있어요 그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법이라 그것만한 그 영혼군이고 육체구원은 예언의 법이 게시로 1장 3절 그 다음에 22장 6절 그 다음에 16절 18절 19절에 이 책의 예언을 가해도 가해도 이 책이 제압이 간데 그 게시로 모르면요 육체는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금 자체인데 따라서 율법도 예수님꺼 은혜도 예수님꺼 한란도 예수님꺼 그렇게 7대 법이 예수님의 법이란 말이요 그 율법을 배운 사람은 은혜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태강사람은 게시로 가서 혜림여수 만나고 그 게시로 1장이 뭐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했죠 그 게시로게 누구 것이요 예수 것이요 그 마태복음 4장에 해겨라 천국에 갔다 그 천국보금 누구요 예수 것이요 역시 연기됐죠 마음의 천국 같죠 아 예천국 여기 저기 설악산 안했고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그 1번 천국이요 2번 천국은 몸이 죄가 없어야 돼 몸이 안 죽어야 돼 천국은 죽임이 없어요 앞으로 몸이 안 죽고 살 수 있습니까 있어요 보여서 엘리아 올라갔어요 육체가 갔다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같이 변화되요 그것도 육체관이 소름 14만4천명만 이거 왕권이요 구원이 아니요 이미 구원을 6월절로 받아놨어요 영원구원은 육체구원은 왕권 구원이요 그 다음에 땅에 체년을 살아야 돼 아담 몇 살 살고 죽었어요 900년하고 30살 많이 살았다 설악가 때 우리 죽을지 70년 처음은 천살 되는데 설악가가 70년 망가뜨렸다 우리 설악가 뽐냐면요 천년 살고도 만년 살아 뭐 만년 산다고 우리 동네요 우리 어릴때는 자손이기해요 그래 집중받아 애를 놓으면요 이름을 좋게 이제 오래 산다고 앞집에는 100년이다 뒷집에 시행해서 나는 천년이다 그 다음에 그 뒷집에 나는 만 년이다 그 만 년이니까 먼저 듣더라고요 만일이 장소되는 사실을 죽었어 이런 자진다고 산이 아니고 예술을 부채기 예술은 세상이름 거북이 두리미 삼천가자 동박 동박 세계도 죽어요 예수가 최고 이름하네요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면 양심이 있다면 예수의 개시로 가야되 안가야되요 건방식에 안가니기 정통이야 율법 받아서 다 됐대 율법이 구원해서요 예수가 구원이지 유대인들 율법 가지고 저주받았다 독사새끼 마귀가 잡혀갔지 예수없는 율법은 소용없어요 예수가 율법을 줬으니 율법의 죄를 걸머죽고 죽었다면 아멘 감사하게 되겠지 맞지요 내 변론이 맞지요 바울 사도가 율법선생이요 그 예수 만나고 뭘 전합니까 은혜를 전합니까 율법이 다가 아니더라 율법은 초등학굽이다 나는 정말 신령을 배웠다 신령을 저절먹자 맞아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영원구원은 저지어 저 우리는 단단하고 먹고 있어 지금 사도들이 먹지 못하는 거 빼닭이 먹고 빼닭이 곰탕에 곰탕 자 따라의 장르계는 유효절탕 피먹고 피바르고 고기 구워먹고 유효절은 먹는적인데 근데 초등학교는 안먹은 거 빼닭이 먹어 그게 합법적이지요 여기 닭 잡으면 다 먹어 다 먹지요 빼닭 먹지 뼈도 콩콩 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먹지 옛날 고객이 기할때는 요즘은 닭뼈다 그냥 빨아먹고 내버리잖아 그거 개 먹잖아 그렇잖아요 동물 잡으면 뼈도 먹어야 돼요 그럼 예수가 사람인데 뼈가 있어 살이 있고 유효절은 살만 줬어 피를 먼저 줘봐라 고기 구워먹어라 불 구워먹으래 그래 소서 먹어라 흐리띠 메고 먹어라 왜 곧 도망가야 되니까 유효절 알았어요 정월 14일날 추레기 13장 14절에 첫번째 절가 유효절 여기서 먹어야 산다 그래서 모세 때 400년 끝에 유효절 먹고 홍해 건너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난 유효절이다 오늘 저 유효절 먹자 한눈은 안먹어 아름다운 부터였잖아 유효절 떡을 주니까 양심과 못먹어 딴게 떨어뜨렸어 너희들 중에 한눈은 마귀야 유다가 선생님 나요 맞다 너야 알려줘도 해결 못하요 여러분 해결은 선택받아야 하지요 불택장 해결 못하게 되세요 내가 설교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가 응 아침 저렇게 계속 설교하는데 좀 가슴 찡하고 좀 깨달음을 하요 좀 진동이 왔어요 아이고 핸드폰 짓어 오더라 핸드폰 짓어 오는데 말씀의 짓어 안 온다 문제가 있건 고장 났구만 고장 났어 이 말씀 진동 못 시키면요 구제 불능이요 다른 법이 없어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의 피로 말씀이 새그릇보면 변화시키게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게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애를 넣는데 해산 해소에 그 용이 앞에서 입을 벌려 아들만 너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용이마려 그런데 용을 이기는 무게가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 두 가지 피는 6월절 말씀은 초막절 피는 어린 양에서 초막절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예 예수를 믿으면 죄들입니다 요 예수님 교훈을 따라오라마 때를 따라서 칠대법에 따라서 예 칠대법이 성경인데 그건 이단이고 믿음만 범만 체크만 된다고 그 육체를 죽을 때 누가 책임질까요 목사님 책임져야 돼 왜 강제성경에서 예수의 설계 못했잖아 나는 모든 성경도 다 설계해요 예 처음 들은 사람은요 잘 못 들어요 창세에 갔다 게시록 갔다 왔다 갔다 사는게 헷갈려 그때 듣는 다 알아듣는 사람은요 잘 알아듣어요 진수성창인데 딱 보면 벌써 불고기 보통고기 백댓다기고기 다 반찬이 다 있어 이사해 먹고 예레미야 먹고 다니엘 먹고 게시록 먹고 왔다 갔다 그래도 다 맛이 나 어린애들 만날 저까두로 떨면서 조개살만 얻어먹고 빼다기 못먹고 애들은 그렇잖아 애들 음식 먹는거 간단하잖아요 한 숟가락 먹으면 되는데 뭐 그 어른은 한글로 다 모여야 되잖아 그 성경 다 모여야 되지 맛있어요 그 밥값으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밥값으로 안 맞는데 이렇게 공짜야 무럭식사 무럭식사 그래서 나도 공짜로 해주는거지 나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고 바깥 받으면 한글에 몇만원 받아야 되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이 설교 한 시간 되는데 돈을 쓰는 얼마를 줘야겠어요 한도 없어 하나님이 돈 없으니까 그냥 주라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는거요 그렇게 망놓고 돌고 앉았잖아 예 자 오늘 심판 내리며 구상되겠어요 그게 죽제기는 털어버리고 알고만 데려가는거요 그 모세 때 400년 은약이 이루어지는데 구원 두사람 받았어요 요사 갈려면 요단강 건너가만 가서 벗겨내고 그 어른들 뭐야 수박차는 모르게 그가 다 죽었다 그게 출애급대가 우리 때라 그 말이요 여러분들 땅에다 찾지 말고요 위에가 잡아서 계시록 11장에 증가 맞추고 육체가 3일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예술공주여 만나야 됩니다 그만해 봅시다 11장 선거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한란의 고통을 악을 자 누구녀 모든거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군 건세는 저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한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안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르고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의 정한 뜻 이 땅의 이 땅에 이룬거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해가를 부를 것 주 예수 은일세 크고도 강하고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동도 뿐일세 청마의 삼체력 완전히 멸나믄 저 예수 은일세 저 예수 은일세 주 예수 은일세 만한의 왕이신 저 예수 은일세 완전한 승리에 해가를 부를 것 주 예수 은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해가를 부를 것 주 예수 은일세 크고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 주 예수 은일세 주 예수 은일세 주 예수 은일세 주 예수 은일세 만한의 왕이신 주 예수 은일세 안전한 승리에 해가를 부를 것 주 예수 은일세 우리 세일성 가면요 이사야 41장 9절이 있어요 새 노래 부르라 켰어요 우리 속제 찬성은 성신 받은 사도들이 만든 거요 그래 심평 찬성 또 새 찬성 또 찬성 종교가 많아요 내용도 다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70곡 있다 한 가지요 하나님을 불러서 썼어요 다 만든 곡이 아니고 가사가 아니고 하나님 받아서 하고 받았을 거요 이게 채널에 부르면요 3시에 보내준대요 그래서 찬성하고 그만 부르고 영원고 받아놨으니 이제는 육체구원에서 채널에 부르는 겁니다 알아듣어요 기도 드립시다 천지의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예수님 예수님이 만든 아가미 선악복 죽었을 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아람의 죄를 건무시고 십자가 저주받으시고 아담도 살리고 우리도 살았나이다 그러나 풀탭자 가인의 계통은 혜택이 없어서 예수를 봐도 발로 차고 저주받았나이다 오늘 재림조실 때에 영자파람 영자파람 세계적으로 입맞은자 13,4천만 하늘로 가고 그 나머지는 예비처로 가든지 한란에 빠져 죽든지 이제 심판이 왔나이다 이제 하가 오를때 이 하를 피하지 못하면 살 길이 없나이다 개시록 8장 13절에 나파리 4개가 부르고 앞으로 3개가 남아있는데 화화화화가 있으리라 잊지 않은 다섯 달인데 항충이 하나 놓을 때 인을 맞아야 항숙인다고 하셨는데 인이 없으니 어떻게 항충이겠나이까 학계 2장에 수록다벨에게 인을 줘서 인을 치고 있는데 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데려간다 했는데 이 복된 재단에 와서 이 말씀 놓치지 말고 다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서 읽어드리면 성신이 우리를 역사해서 녹여주시되 6천년 우리를 괴롭힌 육체사망법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몸까지 변화시켜서 구름 타고 하늘로 가게 되겠나이다 남은 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때렸따라 양식 주시니 이거 먹고 공동무지감 가지 말고 하늘에 가서 신랑 만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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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